환인제약 2,303억 9,400만원 영업이익은 301억 7천만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전년도보다 매출은 15.8%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2% 늘어난 수치입니다. 단기 순이익은 297억 7,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5% 넘게 증가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2천억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 1978년 장사 이후 처음입니다. 이 같은 실적 호조는 역시 주력 분야인 정신신경질환치료제가 맨 앞에서 이끌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국내 판권을 확보한 GSK의 중추신경계 주요 6개 품목을 비롯해 뇌전증치료제 제비닉스증과 파킨슨병 제네릭 항우울치료제 등이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환인제약의 정신신경계의약품 매출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7% 넘는 성장률을 보이면서 전체 매출의 8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환인제약은 계속 호재를 만들어가면서 사업 영역도 확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0일이었죠. 글로벌 제약사인 산오피와 손을 잡고 처음으로 국내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산오피 아벤티스 코리아와 레플로노비드 성분의 류마티스 치료제 아라바정에 대한 국내 단독 판매 유통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아라바정은 류마티스 관절염의 증상 완화와 건선성 관절염 치료 등에 쓰이는 약물로 연간 60억 원의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환인제약은 이번 계약을 통해서 CNS 즉 중추신경계의약품이 아닌 다른 영역으로도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환인제약 이원범 대표이사는 CNS가 아닌 분야에서 첫 파트너십을 산오피와 함께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협업을 통해서 동반 성장을 도모한과 동시에 류마티스 내과 부문에서의 시장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2월 15일에는 환인제약의 에스시탈로프람정이 일본 PMDA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로부터 품목허가를 획득했습니다. 에스시탈로프람은 신경세포에서 세로토닌의 재흡수를 억제해 우울증과 불안장애 증상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어 항우울제 성분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는데요. 이 제품은 활성성분의 함량저하와 유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인제약의 자체 특허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이번 성과는 환인제약이 연구와 생산을 막고 오송팜이 일본 내 허가취득을 담당하는 공동개발협약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국내에서 개발된 내용고용제로 일본 PMDA의 품목허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일본 PMDA의 까다로운 문턱을 넘어선 것은 글로벌 수준의 생산과 품질관리 역량을 갖춘 기업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번 성공을 바탕으로 일본을 포함한 선진국 시장 진출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환인제약은 밝혔습니다. 증권관은 올해 환인제약의 성장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확장 이전한 연구센터와 향남 신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고품질의 의약품 생산과 관리 나아가 신약 개발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